박수 네, 삼육대학 백퇴된 건강세미나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설악산에서 올라올 때 설악산은 지금 단풍이 최절정기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는지 늦을까봐 좀 일찍 와서 한참 기다리다가 여러분들을 뵙게 됐습니다 봄에 새싹이 돋아 올라오던 이 나뭇잎도 한 계절 두 계절 지나면서 모진 풍파도 맞고 비바람, 장마 여러가지 시달리면서 상처도 받았을 거예요 그 상처받은 잎사귀로 내년 봄을 또 살아갈 수가 없어서 미련 없이 이 가을에는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서글프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아름다운 가장 예쁜 모습으로 기쁘게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한평생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육체적인 상처 또 정신적인 상처를 받아왔을 텐데 이것을 계속 가지고 갈 것이 아니고 몸과 마음에 쌓여있는 그 모든 독소들 이 아름다운 단풍처럼 이 가을에 다 디톡스 해버리고 떨쳐버리면서 또 소망의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청소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몸과 마음에 쌓인 상처 여러가지 독소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깨끗이 청소할 수 있는지를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 책 요한 게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하늘에서 일곱 대접을 이 땅에 쏟아붓겠다 그랬고 그때 여러 재앙들이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 게시록 16장에서 잠깐 좀 읽어보면 첫 번째 대접을 땅에 쏟았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악하고 독한 헌데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며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는 강과 물 근원에 쏟았습니다 넷째는 공중에 해에 쏟았습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짐승의 보좌에 쏟았더니 그 나라가 어두워졌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심판인데 아마 조금이라도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최후의 재앙을 붙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 땅과 바다와 강과 모든 공중, 공기까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복소로 가득 차 있고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을 베푸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뒤돌아보면 잘은 모르겠지만 정말 그 일곱 대접을 쏟아 부어도 괜찮을 만큼 땅과 바다와 강과 이 공기가 독소로 가득 차 있고 오염되어 있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보다 더 자기들이 지혜롭다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도 우리가 죽지 않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겠다 그러면서 농약도 주고 별의별 것을 다 했지만 이 땅은 오염될 대로 오염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걸 뜯어먹는 고기들도 다 오염이 되어 있어서 언젠가 이렇게 칠재앙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또 바다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이 미세 플라스틱으로 다 오염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사는 모든 생물체들이 다 죽겠다라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세 번째 강과 물도 그곳에 살고 있는 생선들도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여기 공중에 있는 공기들도 얼마나 많이 오염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것을 먹고 마시고 하면서 우리 몸과 마음 속에 여러 가지 독소로 오염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인간의 노력으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 마치 바벨탑 쌓는 정신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꽤 얼핏 보면 발달한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이 요한계시록 16장 17장 다음에는 그 모든 것은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선포가 됩니다 어쩌면 농약이 개발되면서 식량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얼마나 많이 우리가 자랑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이고 예전에는 그릇 하나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흙으로 빚었고 돌을 깎아내야 되고 그런데 플라스틱으로 그냥 찍으면 수만 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어쩌면 현대인들의 문명은 플라스틱 문명이라 얘기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처럼 착각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여기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재앙으로 밀려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몸과 마음이 오염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지막 때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서는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지금 우리 주변 상황들이 심판을 받을 만큼 이 독소와 이 죄악들이 가득 차고 넘쳐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시도한 모든 것의 반작용으로 밀려오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땅에다가 대접을 쏟아 벗고 그리고 이 재앙을 쏟아 벗는데 그 땅이 얼마나 오염됐으면 얼마나 가능성이 없으면 최후의 재앙을 쏟아 벗겠습니까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또 바람을 보내주시면서 자라게 했었던 그것보다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답고 더 큰 곡식들을 거둘 거라고 생각하면서 줬었던 농약이 지금 얼마나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지 환경 호르몬 중에 대부분이 농약 속에서 검출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는 우리들도 할 수 없이 이 몸 속에 독소가 축적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기는 것을 보는데 예수님이 만든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만들었다고 생각한 모든 것이 현재는 환경 호르몬을 유발하는 물질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환경 호르몬은 우리 몸 속에 있는 천연 호르몬과 일부분이 비슷합니다 호르몬은 아주 작은 양이지만 그 작은 양으로 우리들의 건강 상태를 얼마나 크게 좌지우지하는지 몰라요 제가 여고생 한 명을 봤는데 남성 호르몬제를 딱 한 달 동안 투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처럼 수염이 나요 면도기를 가지고 매일 깎는 모습을 봤습니다 남자들도 한 달만 여성 호르몬을 먹으면 가슴이 나옵니다 그 작은 양을 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그 호르몬이 우리가 만든 플라스틱에서 또 농약 속에서 그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들이 들어있다는 것이 밝혀졌고 그 끝부분이 천연 호르몬과 같기 때문에 호르몬처럼 작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컵라면을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먹고 있는데 컵라면 그릇도 역시 뜨거운 물과 작용을 하면 여성 호르몬 비슷한 환경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에 남자들이 자꾸 미니스커트를 입으려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여성 호르몬처럼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스스로 또 자초한 여러 가지 재앙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오염된 땅에서 자라는 풀들을 먹으면서 우리는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이 마지막 이렇게 오염되는 세상 속에서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많을까 모든 물건을 태우면 다이옥신 특별히 플라스틱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태울 때에 다이옥신이라고 하는 환경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것은 축적성이 있습니다 공중에서 떠다니다가 비가 오면 풀립 속에 들어가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한 달 동안 모아놓은 그 농축된 환경 호르몬을 송아지는 한 입에 뜯어 먹어요 송아지 몸 속에 들어간 환경 호르몬은 지방층 속에 들어가서 나가지 않습니다 먹이 사슬이 하나가 넘어갈 때마다 그 농도는 확대가 됩니다 확대성이 있어요 3년 동안 힘들게 송아지가 모아놓은 그 고농축 환경 호르몬을 표범은 한 입에 뜯어 먹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먹거리로 삼아야 될까 물론 표범 고기를 먹어도 살 수 있고 소고기를 먹어도 살 수 있고 풀을 뜯어 먹어도 우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오염된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 그 독소에 오염되지 않고 흠없이 보존된 상태에서 만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그분은 이 마지막 때 어떤 먹거리를 먹어야만 그 오염된 세상 속에서도 내 몸의 독소가 축적되지 아니하고 흠없이 보존될 수 있을지 아셨기 때문에 성경 한 페이지도 넘어가기 전에 창세기 1장 29절에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먹을 거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거기에는 고기나 생선이 전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범을 먹는 것보다는 소고기가 좀 독소가 적고 소고기보다는 풀을 뜯어 먹는 것이 독소가 적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9절에 있는 말씀대로 믿고 먹는 자들은 오염된 세상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환경홀몬이 어디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가 하고 보니까 세계생태보전기금에서 발표된 바로는 환경홀몬이 67종이 있다 그러는데 그 중에 40종류가 농약에서 발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농약이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똑똑하다고 만든 그런 물질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은 바벨탑이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대접은 바다에다 쏟아 부었는데 여기도 더 이상 놔둘 수가 없을 정도로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후의 대접을 쏟아 부었을 거예요 지금 바다나 강이나 물이 무엇 때문에 오염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보다도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만들어낸 플라스틱 문명 때문에 이 물이 미세 플라스틱으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굉장히 심각하게 오염이 되어 있어서 유엔에서도 인류 스스로 자초한 환경오염으로 망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장을 날리고 있습니다 여기 Environment Science and Pollution Research International 이 전월 2022년 6월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우리가 쓰고 버린 플라스틱이 다 저 강과 바다로 흘러가서 미세 플라스틱으로 떠돌아다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기 보니까 그 미세 플라스틱의 고유한 독성 효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신체적 부상, 성장 성능 저하, 행동 변화, 지질대사 장애, 장내 미생물 총 불균형, 장상피 투과성 붕괴, 장누수증후군이 나온다는 거예요 신경 독성 또 생식기관 손상, 산화 스트레스, 면역 독성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인류가 멸종될 수도 있을 정도로 최악의 독소를 우리가 만들었고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만든다고 한 그 결과로 우리가 자초한 이 지구를 멸망할 수밖에 없고 요한계시록에서 기록된 것처럼 모든 생명체가 살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만든 결과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미세 플라스틱 버렸어요 바닷물로 흘러내려가서 미세 플라스틱을 프랑크톤이 먹고 조금 큰 물고기가 먹고 그것이 결국은 지금 우리 밥상에 올라오고 있는데 앞으로 갈수록 여기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많이 쏟아지면서 창세계에 있는 먹거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느 누구든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죽하면 저 공중에 태양에다 또 그 재양의 접시를 쏟아 부었을까 정말 좋은 나라 만들어 본다고 이 공장에서 연기가 올라가고 자동차에서 또 배기가스가 나가고 전부 다 정말 인류를 문명을 발달시킨 정말 좋은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 공기가 너무너무 많이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 국제보건기구에서는 현재 아파트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뿌연하게 떠돌아다니는 이 미세먼지가 1급 발암물질이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물질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독소가 담배연기라고들 얘기했는데 담배연기보다도 이 미세먼지가 더 독성이 강하다고 최근에는 발표를 합니다 이렇게 오염된 세상 속에서 그 음식 먹고 그 물 마시고 그 공기 마시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들도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된 것을 아시면서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 끝내기로 작정하고 칠 재앙을 쏟아 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대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평강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많은 사람들이 영혼만 받으시 구원받아 하늘나라 갈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히 믿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몸까지도 흠없이 보존된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오염된 세상 속에서 내 몸이 독소로 오염되지 아니하고 흠없이 보존되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설악산 백퇴된 힐링센터에 70대 중반에 박찬순님이 오셨어요 이 독소들이 눈에 상이 맺혀지는 망막 밑에 두루젠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독소들이 쌓이면서 황반이 망가져버렸습니다 실내 조명으로는 성경책이 보이지 않아요 스크린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백퇴된에 오셔서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오염된 세상 속에서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 모든 독소를 정결하게 청소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66일 동안 디톡스를 했더니 이런 실내 조명을 가지고도 성경이 환하게 보이고 스크린에 글씨가 보인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도대체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황만면성은 불치병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게 가능하다라고 현대의학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토파지가 모든 세포마다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토 스스로 파지 먹다 내 모든 세포 속에 쓰레기 독소 염증이 쌓였을 때에 그것을 스스로 먹고 청소해 주는 자동청소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1962년도에 이름을 오토파지라고 붙였고 드디어 40년 동안 일본의 요시노리 교수가 그게 진짜 우리 세포 속에 있는가 드디어 유전자 차원에서 오토파지 메카리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면서 2016년도에 모든 의학계에서는 이걸 잘 활용하면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줬습니다 우리 몸 속에 아무리 주변의 상황들이 오염된 독소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이 오토파지 스위치를 잘 켜주기만 하면 그 독소를 계속 정결하게 씻어버리면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렇게 인간이 만들어졌다 이것을 과학에서 발견한 것은 2016년도입니다 그때서야 노벨상을 주고 인정한 이론인데 놀랍게도 우리 몸 속에 있는 독소들을 오토파지 정결하게 몸과 영혼을 씻을 수 있는 방법을 이게 2016년도가 아니고 지금부터 2600년 전에 기록된 요엘서에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요엘서를 보면 다섯 번째 재앙이 쏟아질 때에 세상이 어두울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시올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여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여기 여호와께서 이 땅에 임하기 직전에 있을 예언입니다 구약성령이지만 예수님이 처음 오신 초림전 상황은 아무리 봐도 아닌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겠다고 하는 실제 양의 장면과 똑같이 이 세상은 이렇게 인간의 과학이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면 정말 환하고 아름다운 천국이 도래할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갈수록 불치병 난치병은 많아져요 갈수록 어두워집니다 이 세상이 어둡고 캄캄하다라고 똑같은 단어를 요한계시록 7장과 같이 묘사를 합니다 아무리 봐도 이 오염된 세상 속에서 살아남을 자는 한 명도 없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요엘서 2장 32절에 보니까 그 속에서도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 흠없이 살아남을 자들이 있겠다고 예언을 해 주셨어요 누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 속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 받겠다 성경에서 구원과 치료는 한 단어를 썼습니다 치료 되겠다는 겁니다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엘서에서 이렇게 독소가 가득 찬 세상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읽고 또 읽고 기도하면서 읽어보니까 2016년도에 과학계에서 이 속에 모든 독소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발표했는데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정확하게 여기에서 영육의 디톡스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요다 이 세상은 다들 떨고 있는데 기뻐할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가 너희로 이른 비와 늦은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이른 비 성령 늦은 비 성령을 받기 때문에 살아남을 거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른비와 늦은비 성령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있길래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인가 여기 요엘서 2장 29절에 보니까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그때의 내가 또 내 신으로 스피릿 성령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때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겠다 뭐 예사로운 방법으로는 어려울 거예요 이 오염된 세상 속에서 이른비와 늦은비 성령을 받는 사람들이 정말 이적을 체험하면서 살아남겠다 그러면 도대체 그 늦은비 성령이 내릴 때에 어떤 분야에서 이적이 일어날까 전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른비와 늦은비가 같은 모양으로 내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른비 늦은비가 있고 역사적인 이른비 늦은비가 있는데 늦은비는 이른비처럼 내린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기독 교회가 처음에 2000년 전에 여기 이 땅에 씨앗이 뿌려지고 자랄 때 그때 특별한 성령이 임했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요엘서에서 예언된 이른비 성령이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른비 성령이 내릴 때에 어떤 분야에서 이적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면 늦은비는 이른비처럼 내린다 그랬으니까 어떤 분야에서 이적이 일어나는지 해석이 가능하겠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소리를 높여 가로대 초대 교회가 싹이 틀 때 특별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것은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한 것이라 요엘서에 예언된 그 이른비 성령의 역사인데 그때 도대체 어떤 분야에서 이적이 일어났을까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는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이른비 성령이 내릴 때에 아무리 아무리 살펴봐도 특별한 이적은 걷지 못하던 안진뱅이까지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치유의 기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아 그러면 마지막 늦은 비 성령이 내릴 때에도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그러나 두려웠어요 그냥 아전인 숙격으로 나만 이렇게 해석한 게 아닌가 그런데 각 시대 대쟁투 611페이지에 보니까 보금사업의 시초에 이른비감 내림으로 성취된 예언들은 그 사업의 종말에 늦은 비감 내림으로 다시 성취될 것이며 이적들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될 것이다 엘렌 화이트 마지막 늦은 비 성령이 내릴 때에 이적이 일어나는데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이적이 일어나겠다 그렇게 예언을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에 독소로 인해서 질병으로 신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질병이 치료되는 이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늦은 비 성령을 받으면 되겠구나 그러면 늦은 비 성령을 어떻게 해야 받을까 그 방법도 늦은 비 성령이 내리겠다 예언되어 있는 요엘서에 기록되어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읽어도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여기 가려 뽑은 기별 1권 190페이지를 읽으면서 힌트를 얻게 됐습니다 오늘날 그대들은 그릇을 순결하게 하여 하늘의 이슬을 받을 준비와 늦은 비의 소나기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늦은 비는 분명히 내릴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함을 입은 영혼들에게 가득히 채워질 것이다 늦은 비는 틀림없이 내릴 것이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영적인 육적인 그릇을 정결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릇이 하나 있는데 파리 한 마리가 썩어 있습니다 거기에 향수를 풀면 무슨 냄새가 날까요?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라 썩은 내가 날 거예요 고급 향수를 풀수록 썩은 내는 더 진하고 멀리 퍼질 것입니다 그런데 향기 중에서도 최고의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성령의 향기일 텐데 그 중에서도 늦은 비 성령이 가장 강력할 텐데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늦은 비 성령을 부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요 부어주고 싶은데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의 그릇 속에 아직도 버리지 못한 여러 가지 더러운 오염된 독소와 죄악들이 있을 때 부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더러운 것을 정결하게 다 디톡스 하시고 다 씻어 버리기만 하면 때가 무르익었기 때문에 드디어 늦은 비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때 저건 이적이다 그렇게 얘기할 만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그 정결한 그릇이 준비될 수 있을까 요엘서 2장 12절로 13절에 우리의 몸과 영혼을 정결하게 씻을 수 있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아름다운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에덴을 등지고 너무 멀리 떨어진 삶을 살면서 이 모든 불행이 질병이 사망이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에덴 농산의 소리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램을 불러서 얘기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에덴으로 돌아가는 운동이라고 하면 좋겠다 백 투 이든 백 투 에덴 구체적으로 여덟 가지를 하면서 돌아가자 그랬는데 백 투 에덴에서 비는 빌리프 아무리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합니다 3개월 남았습니다 그래도 에덴으로 돌아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를 틀림없이 치료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백 투 에덴에서 A는 Air 에덴 동산의 그 신선한 오염되지 않은 공기가 있는 곳을 찾아가자는 것입니다 C는 Continence 부절제함으로 잃어버린 에덴 동산 절제하면서 다시 돌아가자 K는 Keeping the Sabbath 규칙적으로 주님과 함께 사밭 휴식을 취하면서 돌아가자 현대인들이 과로하면서 이 모든 질병 찾아왔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백 투 에덴에서 이는 Exercise 또 D는 Drinking Water 우리 몸에 가장 많은 물질로 채워져 있는 물이 잘못됐어요 오염된 물을 마십니다 그 물을 잘 마셔주고 또 다른 이는 Enjoying the sunshine 태양계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 태양에서 쏟아져 나오는데 너무 강해서 잘못하면 피부암이 생깁니다 그러나 Enjoy 할 정도로 적당하게 사용하면 여전히 최고의 치료제가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에는 Nutrition 어떤 질병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될까 이렇게 하나가 아니고 모든 걸 통합적으로 실천하면서 내 몸속에 있는 이미 잘못 먹어서 쌓인 독소를 정결하게 씻고 돌아가자는 것인데 과연 이 요엘서에는 몸에 축적된 독소를 청소하는 방법을 어떻게 가르쳐 주셨을까 요엘서 2장 12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랬는데 이상한 단어가 나와요 금식하면서 돌아가자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금식하면서 돌아간다 에덴 농산에서 쫓겨난 것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음식을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다고 하는 이유로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구나 그 먹는 행위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서 쫓겨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라도 지금까지 아무리 먹음직스럽다 해서 먹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기 쌓인 독소가 있으면 그것을 먹지 않아야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식하면서 돌아가자 그랬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요시누리 교수가 발표한 이론을 보면 뭔가 먹거리를 잘 못 먹고 오염된 공기를 들이마시고 오염된 물을 마셨기 때문에 여기에 축적된 독소는 금식할 때 청소가 된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여기 Nature Reviews Molecular Biology 2014년도에 발표된 이 논문을 보면 우리 세포 세포마다 지금 내가 잘못된 걸 먹어서 독소가 쌓였을지라도 그것을 스스로 청소해 주는 오토파지가 다 들어 있다 그런데 저는 언제 그 자동 청소기 스위치가 켜지는가 이 논문을 자세히 보니까요 그 논문 속에 있는 한 페이지의 그림입니다 여기 보니까 금식을 하면 배가 고프겠죠 밥을 먹었을 때보다도 칼로리가 부족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세포 속에는 AMPK라고 하는 오늘 내가 활동하는 것에 비해서 칼로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측정하는 저울이 있습니다 어? 2000kcal를 쓰는데 500kcal밖에 안 먹었네 그럼 AMPK는 1500 결핍된다 이렇게 약간 금식하면서 배가 고플 때에 이 AMPK는 ULK1이라고 하는 효소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네가 일을 해야 될 때다 그런데 ULK1이 하는 일은 오토파지 스위치를 켜는 일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드디어 오토파지 스위치가 금식할 때 켜진다는 사실을 발견해서 노벨 생리의학상까지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몸속에 있는 여러 가지 염증, 독소, 암세포, 쓰레기 이런 것들을 그 오토파지가 걸레질하는 것처럼 다 모아가지고 그 봉지 속에 통당 집어넣으면 오토파고점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러면 쓰레기차 리소솜이 달려와서 수고했다 지금부터는 내가 처리할게 그 쓰레기 봉지를 꼭 리소솜이 껴안으면서 봉지에 구멍을 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리소솜이 효소를 불어넣는데 그 효소가 어떤 쓰레기일지라도 염증일지라도 완전히 분해를 해서 그것을 에너지로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또 다른 세포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이 모든 아무리 잘못 먹어서 독소가 쌓였어도 이 속에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오토파지 스위치키는 법만 알면 청소할 수 있고 여기서 안 죽고 살아남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 비결은 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이 지금 수많은 논문들을 통해서 발표되고 있는데 디앤보 저널 2021년 10월에 발표된 것을 보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질병들은 독소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그 독소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세포 속에 있는 오토파지 스위치 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질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문에는 오토파지의 기능장애는 암뿐만 아니라 심혈관, 신경퇴행성, 대사질환, 폐, 신장, 감염, 근골격계, 안구장애 모든 질병이 오토파지 스위치 키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이 근처에 살고 있는 서정의 집사님이 설악산 백퇴된에 오셨습니다 40년 동안 당뇨병으로 고생을 하셔요 이제 합병증이 밀려오면서 근감소증이 찾아왔는데 주걱을 뜰 힘이 없어요 음식을 삼키는 근육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 실려가서 여기 구멍을 뚫어서 음식을 넣어주고 한 달 동안 알부민을 60병을 넣고 피를 계속 걸러주고 약은 30알씩 주고 스테로이드를 자꾸 주니까 몸무게가 73치로로 불고 설사만 7번, 8번 하는 거예요 갈수록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약만 더 늘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 여기서 죽기 싫다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백퇴된에 왔습니다 그런데 딱 40일 있다 갔는데 그 40일 동안에 주사를 맞고 약을 먹어도 공복혈당이 300 이상 올라가고 당화혈색소가 13까지 올라가던 이분이 그 모든 약 다 끊고 그리고 공복혈당이 98, 100 이렇게 잡히고 당화혈색소도 5.5로 잡히고 설사도 멈추고 황금변이 나오고 73키로가 51키로 체중으로 조절이 되고 이제는 근감소증도 사라지면서 설악산 이쪽저쪽 골짜기를 다 달려다닐 수 있을 정도로 좋아지는 일을 보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적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식을 하면 스위치 켜진다고 그랬는데 아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지 않으면서도 오토파지 스위치 켜는 방법은 없을까 저만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여기 셀 리포트 2016년 6월 달에 최초로 이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의 발터 디롱고 교수님이 배가 고프지 않으면서도 오토파지 스위치 켜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아무것도 안 먹는 금식이 아니고 뭔가 단식 비슷하게 단식 모방 다이어트 프로그램 패스팅 미미킹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배가 그렇게 고프지 않아요 조금은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놀랍게 배가 많이 고프지 않으면서도 오토파지 스위치가 켜지면서 질병이 치료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2016년도에 처음 의학계에 등장을 했는데 놀랍게도 이미 120년 전에 정확하게 패스팅 미미킹 다이어트를 해봐라 예언의 신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렌화잇이 기록해 주신 원고 73페이지 1896년도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권할 만한 금식은 모든 자극성 음식률을 금하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준비하신 건강에 좋고 단순한 음식을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이라 우리는 보통 금식하면 아무것도 안 먹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 엘렌화잇은 어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금식이 있다 모든 사람들에게 권할 만한 금식은 모든 자극성 음식은 금해야 된다 금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준비하신 건강에 좋고 단순한 음식을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금식이다 이 개념이 정확하게 롱고 교수님이 개발한 패스팅 미미킹 다이어트입니다 자, Advances in Nutrition 2019년 11월 달에 롱고 교수님이 쓴 논문에서 이 패스팅 미미킹 다이어트가 무엇인지 설명한 것을 보면요 단식과 같은 칼로리 제한 식이요법은 암이나 당뇨병과 같은 많은 노화 관련 질병을 지연, 예방 또는 치료하기 위한 강력한 방법이다 그러나 단식요법은 잘 따르지 않거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실현 가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심지어 면역체계와 상처 치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래서 패스팅, 금식하는, 미미킹, 흉내내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얘기를 합니다 저칼로리 단식 모방 다이어트를 주기적으로 사용하면 허기짐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건강상의 이점을 증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그래서 이분은 이것을 수많은 질병을 이 식사를 하면서 분명히 먹었는데 배가 너무 고프지 않은 FMD 식사를 하면서 이 병도 치료된다, 저 병도 치료된다 논문 굉장히 많이 발표를 해요 그런데 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냥 대충 한 사발 떠주면 안 돼요 어떤 것, 영양은 무엇, 칼로리는 얼마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패스팅, 미미킹, 다이어트를 할 때 먹을 음식을 이렇게 제품으로 개발을 해서 모든 학자들에게 제공하면서 논문을 쓰고 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이건 미국식 식단이라서 그 비싼 걸 우리가 사서 할 수도 없고 한국식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백투에 대해서 패스팅, 미미킹, 다이어트를 한국식으로 그때 꼭 필요한 영양소들은 다 들어가면서도 배가 너무 고프지는 않는데 오토파지 스위치 켜질 정도로 칼로리는 좀 줄인 방법 이것을 개발해서 우리가 많은 환자들에게 적용해 볼 때에 놀라운 효과가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자,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제가 중간 단계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한 끼만 굶어도 엘렌 화이트는 놀라운 일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녁 한 끼만 디톡스를 해도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뭔가 조금 부족하다 싶을 정도로 패스팅, 미미킹 다이어트를 할 때 여기 Nature Reviews Molecular Cell Biology 2020년 3월에 발표된 논문을 보면 과학적인 논문에서 이런 단어를 쓰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회춘이 된다는 거예요 과학적인 논문에 제목의 회춘이 들어와요 칼로리 제한 프로그램은 노화를 지연시켜 건강수명을 연장시키는 회춘의 효과가 있다 그 논문에 보면 칼로리를 약간 저녁 한 끼를 안 먹든지 덜 먹든지 가끔 며칠씩 이 패스팅, 미미킹 다이어트를 할 때에 유전자의 변화가 오는데 DNA에 메틸기가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DNA에 메틸기가 달라붙는지 여기 발표한 것을 보니까 노화 유전자에 메틸기가 달라붙어요 스위치가 꺼지는 겁니다 노화 유전자 스위치가 꺼져서 안 늙는다는 거예요 또 시스톤 단백질에는 아세틸기가 달라붙어서 이게 펼쳐지고 활성화가 되는데 상수 유전자, 수명 유전자는 또 펼쳐져서 오래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젊어지는 회춘이 가능하다 이렇게 논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윤형수님이 백퇴된 프로그램에 오셨습니다 72km 정도 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15년 동안 운전하고 다니던 버스 로선을 남편과 함께 걸어가면서 여보, 여기 우리 처음 걸어가는 길이지? 남편이 깜짝 놀랐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벌써 공간 인식 능력이 20%나 사라졌다는 겁니다 치매예요 지방 간의 고혈압의 고지혈증, 요로결성 이분이 백퇴된 프로그램에 오셨습니다 딱 3개월 만에 72kg에서 52kg으로 감량이 됐어요 이렇게 빨리 빠지면 여기가 축 처집니다 보통 그런데 영양을 적당히 먹으면서 할 때는 원래 그랬던 것처럼 딱 달라붙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치매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지 고등학교 검정고시 공문에서 패스를 하고 이어서 4년제 졸업장을 받습니다 그것만 해도 다행히 굉장한데 그 기간 동안에 자격증을 10개나 또 땄어요 지방간도 없어지고 고혈압도 없어지고 고지혈증도 없어지고 요로결성도 없어지고 요엘서에서 금식하면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현대의학이 구체적으로 증명까지 해주는데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잘 활용한다고 하면 이 육체적으로 쌓인 모든 독소들을 다 청소할 수 있고 그 독소 때문에 생기는 질병들까지도 싹 없애버리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몸까지 흠없이 보존된 상태에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축적된 독소는 또 어떻게 청소를 해야 될까 요엘서 2장 12절에 기록되기를 울며 애통하면서 돌아가자 그랬어요 저도 이게 무슨 말인지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기 많은 연구 결과들을 보니까 마음의 독소는 스트레스가 잠재의식 속에 가라앉아 응어리진 스트레스는 눈물로 녹여서 버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Comprehensive Psychiatry 1993년도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감정적인 울음은 카테콜라민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눈물 속에 섞여서 몸 밖으로 배출된다 여러분 어떤 죄책감이라 할지라도 어떤 미움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씻어주시는 십자가 보혈 앞에 무릎 꿇고 회개의 눈물 애통의 눈물을 흘려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면 그냥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가끔 터지는 사람도 있어요 암적 밥솥을 막 열을 높여가면 옛날에 막 터져서 천장에 밥풀떼이 다 붙은 사건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터지기 직전에 꼭지를 딱 내리면 씩 하면서 뭐가 나와요? 반물이 나와요 마찬가지로 스트레스가 머리 터질 것처럼 만들 때에 그때 눈물을 흘리면은 마치 압력밥솥 그 압력 빼주는 것처럼 그 눈물 속에 카테콜라민과 같은 스트레스가 잔뜩 묻어나오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예언의 신에서는 유쾌함이 이르게 되는 날 그날 늦은 미성령이 내리는 날을 이 단어를 써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 속에 쌓인 모든 죄들을 눈물과 함께 회개하고 다 쏟아 정결하게 씻었을 때에 그때 죄사함 받은 그릇 속에 유쾌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늦은 미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황명모 장로님이 설악산 백퇴된에 오셨어요 전립선 암사기입니다 척추 4번 5번에 주먹만은 암덩어리가 붙어서 통증 때문에 몰핀을 맞아도 통증이 없어지지 않아요 지팡이 두 개를 가지고 엉금엉금 겨단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들어오셨는데 이분이 제일 앞자리로 와요 그렇게 걷기 힘들면 뒷자리 압는 게 이건 굉장히 편한 겁니다 그런데도 굳이 제일 앞자리까지 와요 말씀 시간마다 눈물을 눈물을 흘리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때만 우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간증하는 거 보니까 피골 계곡에 가서 그냥 하염없이 울었대요 일평생을 뒤돌아보면서 마음에 쌓인 모든 독소를 나 쏟아봤더니 얼마나 마음이 가벼운지 그 몸을 가지고 15일 정도 씨름을 했더니 몰핀을 먹어도 통증이 가시지 않던 몸이 몰핀을 끊어도 통증이 없어져요 한 날 지나니까 지팡이 던져버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하루에 4만 8천 보씩을 걸었어요 그렇게 6개월을 지내고서 다니던 병원에 갔더니 허리에 붙어있던 암덩어리까지 싹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근처 사시니까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모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평강의 하나님이 신이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 이 모든 독소에 티끌 하나 묻지 않고 흠없이 보존된 상태에서 주님은 우리를 영접하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원하실 뿐만 아니라 자세히 보니까 과학이 최근에 발견하고 있는 이 놀라운 비밀들을 수천 년 전부터 명쾌하게 가르쳐 주셔서 사실 저는 오토파지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기도 전부터 이 오토파지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영육의 독소를 정결하게 씻는 오직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하면서 했더니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단지 오토파지가 노벨상을 받았다고 하면서 알아보니 이걸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이해하는 것만 달라졌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고 이젠 칠지앙이 쏟아지고도 남을 만한 주변에 오염된 환경들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 이번 한 주일 동안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복소들을 다 정결하게 씻으면서 오늘이라도 그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지막 시대 늦은 빛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